너무 좌상하지 머리카락 하나 서있어요 아 얘가 잘 서있어요 그냥 드셔도 돼요 어, 바로 이렇게 난 머리카락을 먹어도 우리 나랑 띄워주질 않는데 봄씨 좌우명이 네네 멈추면 비로소 멈춘다예요? 예예예 아니에요? 멈추면 비로소 멈춘다 여러분 드세요? 제 인생인 것 같아요 멈추면 비로소 멈춘다 알겠습니다 아니요 근데 정말 진현씨 아니 붐씨를 보니까요 딱 그 얼마 전까지의 내 모습인 것 같아요 저도 멈추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진짜 저는 일단 웃긴 사람이 좋고요 이렇게 막 고급 유머보다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요나가 아무튼 그래도 산티가 있는 거예요 장커이노 제가 볼 때는 마음속에 있어요 아니 그리고 붐씨는 에너지가 확 느껴져요 그리고 나오시면 진짜 재밌으시고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못 따라와요 저를 체력을 정말로 그리고 눈 뜨자마자 저는 파이팅이거든요 정말 그래요? 정말 눈 뜨자마자 음악이에요 눈 뜨자마자 파이팅이고 자기 직전까지 파이팅 그리고 잘 때 약간 부들부들 떨며 주잖아요 왜 그래요? 그 여운이 아직 힘들어서 아기들이 신나게 놀이터에서 놀고 나와서 잘 때 보면 아 맞아 그리고 떨어뜨려 잘 때 보면 옆에 친구가 얘기 줬는데 자다가 이렇게 막 부들부들 떨면 돼요 여운이 좀 남아있어서 약간 그 정도로 좀 열정적이고 사랑도 파이팅 있게 그리고 직장에 일하는 분들도 거기에 좀 더 파이팅을 넣어줘서 뭐 결제 같은 거 할 때도 부장님께 좀 파이팅 있게 막 부장님 사랑해요 뭐 이런 이벤트 같다 딱 열었을 때 뭐가 툭 튀어나오고 네? 그런 것도 작은 파이팅이잖아요 그런 점이 열정되고 파이팅을 좋아해요 파이팅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너무 힘들 때 아프거나 슬프거나 힘들 때는 어떻게 완전히 들어가요 슬픔 속으로 그것도 파이팅이에요 슬플 때 막 완전히 슬퍼서 눈물을 확 흘리는 것도 그것도 파이팅이라고 생각해요 슬픔에 파이팅 그래서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한테는 파이팅을 잘 외치세요 네 저는 어머니께서 맛있는 거 차려주셔도 잘 먹겠습니다 엄마 이거 파이팅 없잖아요 엄마가 왜 그거 싫어해요 와우 야우 엄마 브라보 와우 야우 엄마 브라보 하하하하 너무 맛있어 It's is a nut It's a nut It's a nut It's a nut It's a nut So like 네 근데 일반적으로 집에서는 좀 편하고 싶잖아 It's a nut It's a nut It's a nut It's a nut 근데 왜냐면 제가 생활이 되는 거 같아요 제가 스스로가 그게 제가 되는 거에요 그런데 저는 붐씨 보면 지금 아까 에라 언니가 얘기했던 것 처럼 에라 언니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맞아요 어렸을 때를 보는 거 같아요 그래서 파이팅이 잘 맞는 거에요 슬픔도 파이팅 슬플때는 슬픔 안으로 끊는거 선수군요 우리 차임표씨가 슬픔 안으로 완전히 들어간다 슬픔 안으로 완전히 들어간다 무인대 무인대에 가고 싶은거 생각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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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바닥에서 다 자라나요 다 자라나요 새끼들이 시네라씨 좌우명 뭐라고 써주세요 선택과 집중을 잘하자에요 그 선택과 집중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옛날에 에너지가 넘칠 때는 정말 새벽까지 뭐라고도 아침에 일어나도 껐다 없으니까 모든 일을 다 했어요 집안일에서도 아줌마 할 것도 제가 할게 남편 밥도 내가 아침에 차려줘야 되고 애들 이것도 씻기는 것도 내가 씻겨야 좀 더 잘 씻기는 것 같고 얘 숙제도 잠깐 숨쉬고 말 끊을까봐 불안해서 맞아요 그래서 저희 친정엄마가 제 병명을 내가 내가 병이라고 했어요 아 내가 내가 할게 수박을 잘라도 내가 잘라야 예쁘게 자를 것 같고 밥 숟가락을 놔도 내가 놔야 될 것 같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진짜 뭘 해야 되는데 그때는 완전 파김치가 돼서 완전 이렇게 자꾸 뒤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고 이런거에요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아 집중을 하자 우리의 일을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하면서 급한 일 중요하면서 급하지 않은 일 안 중요하고 급한 일 안 중요하고 안 급한 일 딱 네 가지에요 그 네 가지에다 내가 하는 일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쫙 해봤더니 의외로 안 중요하고 안 급한 일에 제일 많이 에너지와 시간을 쏟고 있더라고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네 가지 중에 뭘 우리가 집중해야 될까요 여러분 중요하고 급한 일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게? 보통 그런데 중요하고 급한 일에만 집중을 하다보면 계속 시간에 쫓기는 거예요 계속 그때그때 학학거리면서 해야 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하고 안 급한 일을 먼저 하다보면 그러면 자연적으로 중요한 급한 일은 이미 돼 있는 걸 경험하게 많이 되거든요